한국 장로교단의 연합체인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다음 달 10일 연동교회에서 한국 장로교의 날 예배를 드립니다. 한장총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 10일 장로교의 날 예배를 시작으로 자랑스런 장로교인 시상식과 장로교 미래 포럼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장로교의 날 예배에 앞선 이달 30일에는 한장총회원 교단사나 신대원생들을 대상으로 김포와 인천 일대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는 장로교 역사탐방도 진행합니다.